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식당을 가보면 그리고 배달 어플을 키면 해당 메시지를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 그만큼 노력해서 정성으로 만든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구를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연 뭘까요? 코로나 전후로 너무나 많은 컨트롤 C, 컨트롤 V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서로의 개성을 잃은 채 사업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곳들 뿐이고 맛 역시 평이해요. 한때 이자카야 원팩 안주 요리가 유행을 했을 당시 어떤 이자카야를 가더라도 똑같은 안주가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람에 매장을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좀 기웃기웃 거리면서 여기는 수작인가 아닌가를 좀 살펴보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업 경험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 집에 가도 똑같은 맛. 저 집에 가도 똑같은 맛.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생겨나는 식당들에 대한 맛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그래서 다들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게 바로 카피라이팅이었어요. 카피라이팅.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구매 욕구를 자극할까? 어떻게 하면 문구 하나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카피가 바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식상하진 않으신가요? 벌써 10년째, 15년째, 20년째 해당 문구는 모든 광고물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안하는 카피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새롭지도 고객을 유혹하지도 신뢰를 얻을 수도 없는 문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구로 치장한 식당들을 고객들은, 손님들은 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 채 저지르고 있는 일종의 무의식, 무책임 카피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책 대중은 멍청한가에서 저자인 위고 메르시에는 대중은 우메하다라는 통념에 반대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계 기재를 통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중은, 고객은, 손님들은. 이미 의미 없는 카피로 전략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책에서 말하는 대중, 고객, 손님은 똑같아요. 더 뛰어나고, 더 스마트한 손님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카피를 써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겠죠. 오래전에 동네에서 주점을 운영할 때 떡볶이 안주를 2만 3천 원에 판 적이 있어요. 이미 5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의 떡볶이 신드롬을 생각해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2만 3천 원이면. 요즘도 2만 3천 원짜리 떡볶이는 고기가 들어가거나 혹은 곱창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기 힘든 가격이에요. 가장 비싼 옵션이 당시에 2만 3천 원. 중간 가격이 2만 1천 원. 저렴한 게 1만 8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1만 8천 원의 떡볶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2만 1천 원짜리 떡볶이가 판매율 2위를 늘 기록했어요. 원가율은 30% 선이었기 때문에 마진의 끝판왕이 될 수 있었죠. 이 비싼 떡볶이를 손님들은 왜 사먹었을까? 2만 원짜리가 넘는 떡볶이를 말이죠. 고기가 들어가거나 곱창이 들어가거나 어떤 비싼 원재료가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오늘의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요. 처음 고가의 떡볶이 메뉴를 출시했을 때에는 아무도 이 떡볶이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떡볶이 분말 소스를 파는 업자랑 제가 미팅을 한 번 하고 나서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손님들이 이 떡볶이를 엄청나게 주문을 하기 시작하죠. 메뉴판을 수정했거든요. 그 뒤로는 불티나게 정말 정말 많이 팔리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당시 분말 소스 업자는 분식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떡볶이 마니아 동호회에서 늘 5위 안에 들 정도의 맛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네이버 카페가 있던데 그 동호회를 통해서 저는 이 소스를 공수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 업자의 분말 소스는 10점 만점 중에 제 입에는 8점 정도였어요. 9점도 아니고 9.5점도 아니었어요. 제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고는 표현할 수 없는 점수죠. 8점이면. 그 이유가 너무 맛있어서였어요. 웃기죠?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당시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린 계기가 바로 그 업자와의 미팅이었고 해당 떡볶이가 잘 팔리게 된 비결이었어요. 그 업자는 미팅 자리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 뇌리에 박히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이 소스 드셔보셨죠? 저는 매일 밥 한 그릇씩 이 떡볶이 소스에 말아서 한 사발씩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왜냐고요? 제가 메뉴판에 써놓은 싸디싼 문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라는 그런 카피가 생각이 났거든요. 아 정말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죠. 당장에 달려가서 스티커를 공수해서 떡볶이 안주에다가 새로운 카피를 붙이고 좀 추위를 지켜봤더니 실제 예상하고 너무나도 일치하는 주문수가 보였어요. 카피 문구는 딱 이랬어요. 이 떡볶이 국물에 일주일에 3번은 밥을 말아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먹는다고 써붙인 거죠. 그 뒤로도 새로운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쓰이는 멘트가 되었었어요. 이 문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이 멘트를 다 삭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좋은 멘트면 계속해서 쓰지 왜 삭제했어?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죠. 이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 멘트 자체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 멘트인데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즉 단골 손님들에게 이미 진부한 멘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의 1년 이상을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일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브랜던 케인이 쓴 후크 포인트라는 책을 보면 메시지가 힘을 못 쓰는 이유 10가지를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5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모호하다, 과용됐다, 구식이다, 진정성이 없다, 독창성이 없다. 당시 콘텐츠에서 제가 휴대폰 가게를 예로 들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전국 최저가 혹은 간판에 화퇴 똥을 그려놓고 똥값 폰 이런 식의 카피 문구 이미 과용되어서 쓰여진 카피이고 구식이며 진정성이 없죠. 독창성 역시 제로이고요. 이 카피의 유행은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의 마음도 그만큼 빨라진다. 즉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카피는 벌써 진부한 카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고 계실 것 같은데 장사는 조금 뻔뻔해지셔도 된다라는 콘텐츠예요. 동네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겸손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장님들이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분명히 자신 있게 더욱더 과감하게 팔아도 되는 퀄리티가 좋은 음식,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맛있는,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절대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조용한 카피 문구로 자신감을 드러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카피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와 내가 직접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세 번을 먹는다에는 사실 근거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카피는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가족이 먹지는 않는 거죠.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카피인 내가 직접 일주일에 3일은 먹습니다. 즉 손님들의 입장에서 음식, 요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은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손님들은 그 가치를 느껴보기 위해서라도 주문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이에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손님들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네. 바로 먹고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만 내가 만든 음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다 맛있을 수 없다는 그런 전제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명 중에 7명만 만족을 시켜도 해당 카피, 그리고 자신감 조금 뻔뻔하게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님들도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미 가치를 부여한 음식의 맛은 오감과 더불어서 뇌를 통해서 맛있다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맛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일도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카피 문구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본능을 이끄는 그런 강한 카피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에 석관동 근처의 한 분식점에 상담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보통의 사장님들과 비슷하게 맛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으셨는데 자신감이 아예 없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봤더니 훌륭했어요.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셔서 몇 시간을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코칭을 해드렸는데 벌써 반년도 더 지난 이야기예요. 우연히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그분의 인스타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찾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뿌듯했어요. 손님이 부천에서 석관동까지 이 떡볶이를 먹으러 왔다고 그렇게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듣고는 정말 정말 자신감이 더욱더 많이 생기신 거죠. 그 피드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거예요. 제 이야기도 살짝쿵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맛에 자신감을 가지세요라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그 매장은 손님들이 사장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맛 때문에 다시 찾는 매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임땡땡 사장님에게 앞으로 더 잘 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아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미 TV나 제 이전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니투데이와 자영업자분들의 회생을 돕는 그런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총 5회 차였는데 한 족발집 사장님이 매출 하락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셨었어요. 무언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족발 맛은 맛 칼럼리스트이신 유지상 대표님도 극찬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당시에 제가 경쟁점 족발을 동시에 시켜놓고 맛도 보고 했는데 같이 있던 카메라 감독님이나 작가님이나 피디님 제작진분들도 죄다 사장님 족발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진짜 진짜 맛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이 자신감이 떨어지면 무언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몸은 굼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카피를 쓰게 되고 알아서 손님이 찾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죠. 족발집 사장님 역시 자신감 회복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맛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칭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솔루션들도 함께 여러 명이서 도와드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얼굴 자체가 바뀌셨어요. 장사도 물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계시고요. 물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진부한 카피를 버린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의 절반 정도는 뻔뻔하지 못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서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내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자 이 카피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문구이고 한때는 잘 통하는 누구라도 이 카피를 써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에 있어서는 일반 손님들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우리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먹는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한번 팔아보세요. 뻔뻔함은 솔직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형용사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파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 가장 맛있으면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고 떡하니 갖다 붙이셔도 돼요. 옆집에 식당 경영 25년차, 30년차, 40년차 사장님이 볼 때에는 그 현수막이 조금 기가 차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장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다른 시장에서는 이런 카피 문구가 너무나도 자주 쓰이고 또 잘 먹히고 있어요. 조금 더 뻔뻔해지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진부한 카피는 다 버리고 생생한 카피로 돈이 들지 않는 마케팅 언어로 우리 매출도 올리고 또 자신감도 더 북돋아 보자고요. 자 오늘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어쨌든 좋은 카피를 많이 많이 생성하셔서 더 비싸게 장사 잘 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